표현한 한 편의 드라마를 춤과 노래로 표현해봤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. 육군팀 지상군의 공연이 시작됩니다. 첫 번째 공연은 군가 메들리 공연입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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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즐거우셨습니까? 음 한번요 저희 이만 물러가도 될까요? 안 돼요? 네? 그럼 이만 물러가도 될까요? 알겠습니다. 네, 아직 공연이 끝나지 않았는데요. 김고현 중위님, 다음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?